금주전대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 속에 오직 예수로 결론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결론임을 오늘 완전히 고백하고 결론 내리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리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분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사는 이유 또 우리의 죽는 이유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밥하고 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오늘까지는 대부분이라 내 안에ります 내 안에 예수 계신이 내 손은 그리스도로 계신이 완전고 은근히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른되기를 나에게는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가 나의 찬성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 되기를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과 고난 방에도 괜찮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손에 그리스로 계시니 완전히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가 나의 이른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성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이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과 고난 방에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로 계시니 완전히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예수뿐이니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성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이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로 계시니 완전히 모든 것이기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는 나의 찬성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윤에 그리스로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로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로 계시니 오직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성이 되고 예수 그룹만 나의 눈물 되기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로 능력이 내 안에 성경의 여사가 내 안에 성경의 여사가 이마길 위로하니라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곤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 상침 살리는 빛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젖고 자를 돕고 내 안에 후배를 세우며 내 안에 헌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명의 역사가 내 안에 성명의 역사가 이 시간 성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자의 증거가 내 안에 보자의 증거가 내 안에 시원가 내 조언이 내 안에 희삼치 살리는 빛이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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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내 안의 언장에 증거가 이맘이 기도합니다 내 안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의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의 성령의 역사가 이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속의 전도 제자 영원 속의 랩런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확신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사랑합시다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하수꾼 이 산지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는 미래 살리는 영적 안테나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의 보좌의 축복 이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중사신 분이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들어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찬 생명 전하는 나는 영원 속의 랩런트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플랫폼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하수꾼 이 산지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는 미래 살리는 영적 안테나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의 보좌의 축복 이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중사신 분이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들어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찬 생명 전하는 나는 영원 속의 보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하수꾼 이 산지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는 미래 살리는 영적 안테나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의 보좌의 축복 이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중사신 분이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들어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찬 생명 전하는 나는 영원 속에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에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에 보좌의 축복 이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중사신 분이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들어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찬 생명 전하는 나는 영원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에 내 마음 생명 영원 속에 보좌의 축복 이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중사신 분이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들어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찬 생명 전하는 나는 영원 속에 내 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송단 실력 한복일세 인마누의 하나님 인마누의 하나님 참 청하신 듯이 내 안에 성취 됐네 인마누의 하나님 참 청하신 듯이 내 안에 성취 됐네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원아 감사하라 열받으라 기뻐하라 내 영원아 그리스도 내 영원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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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송단 실력 한복일세 인마누의 하나님 인마누의 하나님 참 청하신 듯이 내 안에 성취 됐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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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아 감사하라 열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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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원아 그리스도 내 영원에 구세 기뻐하라 내 영원아 기뻐하라 내 영원아 그리스도 내 영원에 그리스도 내 영원에 그리스도 내 영원에 구세주 그리스도 내 영원에 구세주 그리스도 내 영원에 구세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원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 이 자리에서 전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 세계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올해에도 류 목사님께서 작시하신 곡이 주제곡으로 나와서 이 찬양이 불려지는 모든 현장마다 이 가사들이 랩런트들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에서 반드시 또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하여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 함께 배워보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보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whom Bebdonna Bolive oh Bebdonna Bolive oh Bolive oh 천하게 하소서 천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다 감사합니다 하광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다 감사합니다 열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주를 다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낭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은혜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견천하는 다수품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들 않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반대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반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번전에는 아주 품되게 하소서 은혜폼 되게 하소서 영전 문제 속에 있는 자의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은혜폼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은혜폼 되게 하소서 고자에 견천하리 다수품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들 시대의 빛을 바라들 않게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룹리 파워 그룹리 파워 그룹리 잘 돼 그룹리 미션 전하게 하소서 그룹리 파워 그룹리 잘 돼 그룹리 미션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은혜폼 되게 하소서 고자에 견천하리 다수품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들 않게나 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에 빠진 나를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하나님 은혜폼 내게 하소서 보좌의 것 천하님 다수금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패라 내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리 어둠에 빠진 자리 오게 하는 맘 내게 하소서 이 아는 맘 내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리 다수금 내게 하소서 흑암문화 속에 흑암문화 속에 빠진 무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전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맘 내게 하소서 나의 주성사님 하나님이 은혜폼 내게 하소서 보좌의 것 천하님 마주금 내게 하소서 신혜의 빛을 바라들한테나 되게 하소서 존미파워 존미파워 존미잘네 존미 미션 선하게 하소서 존미파워 존미잘네 존미 미션 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만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찬이 하나님이 그댈 봄 되게 하소서 보좌의 봄 천하늘 하수님 되게 하소서 신혜의 빛을 바라들한테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만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찬이 하나님이 그댈 봄 되게 하소서 보좌의 봄 천하늘 하수님 되게 하소서 신혜의 빛을 바라들한테나 되게 하소서 그룹리파워 존미파워 존미잘네 그룹리 미션 선하게 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성경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오늘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오직 예수 되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